자 이번에 우리가 화이트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OT를 한번 시간을 가져봅시다 일단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하고 일단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해주면 우리 학생들한테 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두 가지인 것 같아 일단은 지금까지 달려온 거를 믿고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된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불안한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불안한 마음은 쌤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쪽으로 이제 생각이 빠지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감 있게 나머지를 보내는 게 더 우리 학생들이 결과가 좋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는 이걸 시작을 하면 어떤 학생들은 이제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혼합형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절대 피하지 말자 그러니까 회피하지 말고 뚫고 나가자 이 말을 해주고 싶고 끝까지 이것을 완주했을 때 결과는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니까 우리가 멈추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실전 모의고사는 화이트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목표하는 이 시험지의 대학은 중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중앙대 그리고 경희대 그리고 시립대 건대에서부터 쭉 밑에 대학까지 폭넓게 이제 나오는 학교들을 이제 문제들을 구성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식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건데 일단은 1교시는 현장 학생들처럼 이제 시험을 같이 진행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결과를 통계를 이야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여기서 이제 찍어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진 문제들은 2, 2교시에서 유형별에서 촬영을 해줄 거니까 나머지 일반적인 문제들은 여기서 보면 될 것 같다 다만 조금 변동이 이제 기존과 변동에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원래는 25문항씩 이렇게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화이트 실전모의고사도 이제 30문항으로 진행이 된다 뭐 일부 대학들이 이제 문제수가 30개인 학교도 있고 또는 좀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시험장 갔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0분 동안 30문항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한 교재는 회차별로 25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5문제씩 추가를 할 건데 그 5문제는 이제 강좌 옆에 계속 올려줄 거니까 다운을 받아서 1번부터 30번까지 이제 70분 동안 봐야 되는 거다 알겠지? 그 다음에 1번부터 25번까지가 써줄게 1번부터 25번 문제가 걔네들이 3.2점이야 얘네들이 그 다음에 26번부터 30번 문제까지가 4점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우리가 통계를 내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시험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역적인 어떤 유형들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줄 거야 그래서 유형별 끝에다가 붙여줄 거고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서성화 특별반 있잖아 거기에서 만약에 공부한 내용이 겹친 부분이 있다면 어? 겹쳤네 이거는 또는 들었네 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히 안 들어도 돼 그래서 그런 것들 만약에 듣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끝에 부분을 확인해서 들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역적인 부분이 이제 만약에 다 끝났다면 학교별로 예상 문제들을 또 찍어서 여기 계속 붙여줄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통계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서는 그 부분은 한 번씩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다 알겠지? 자 그렇게 이제 화이트 실전 모의고사는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한 해를 정말 모든 거 다 쏟아 부어서 실제 시험장처럼 이제 공부를 해야지만 또는 시험을 봐야지만 응시를 해야지만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원했던 대학 또는 원하는 점수만큼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약간 힘 빼고 풀지 말고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잘 보려고 노력을 해보자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화이트 실전 모의고사의 오티는 마무리할 테니까 우리가 한 번 강의로 들어가 봅시다